네 여러분들 안녕하쇼옵니까 자 오늘도 돌아온 아오니저택 벌써 몇년째 우려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오니저택은 좀 새롭게 준비해봤습니다 바로바로 이디 아오니저택 자 제 캐릭터가 좀 이상한걸 느껴지시나요? 네 바로 종이처럼 됐습니다 원래 이상했어요 원래 이렇게 해보면 종이가 되어서 얇아 캐릭터가 엄청 얇습니다 오늘 이렇게 얇은 상태로 도망치고 막 술래잡게 할꺼야 여러분들 자 그리고 모든 마인캠프트 몬스터들도 종이가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? 자 그리고 저희 멤버들도 다 종이가 되었습니다 얇아진거 보이시죠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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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그러면은 이렇게 얇아진 상태로 오늘 아오니저택에서 15분동안 생존하시면은 네 생존자의 승리 그리고 아오니는 모두다 15분안에 잡으면 아오니의 승리입니다 아시겠죠? 예 자 제가 아오니하겠습니다 아시겠죠? 예 자 자 모두 아오니저택에 들어가셔서 숨어주시길 바랍니다 아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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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여님 김여님 일로와보세요 너 뭔데 이렇게 얇아 어 이 자식이 살찌고 와 다음부터는 살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얇은 얇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얇은 네 캐릭터를 이용해서 술래잡기를 할건데 봐봐 여러분들 아오니 이거 제가 오늘 아오니 할거란 말이죠 아오니 옷을 입어도 이렇게 얇습니다 하하 하하 이렇게 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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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은 안보여 너무 종이처럼 얇아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왜 머리 아파 어 오늘 이디 마인크래프트 아오니기 때문에 네 잘 숨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멤버들이 다 숨었다고 합니다 자 얇아진 아오니를 이용해서 얇아진 종이 인간을 찾아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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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왁 왁 왁 어 얇아서 내가 어딨는지도 모르겠어 갑니다 F를 누르고 갑니다 가잇 왁 왁 왁 자 좋았어 안봐준다 ok 얇아진걸 찾으면 되거든요 오 누구하지 않되고 이건 뭐야 오 눈사람이 있는데 아오니 눈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뭐야 얇아져서 찾기 힘들거야 잘 여러각도로 봐야됩니다 딱 달라붙어 있을거라구요 오 안보이는데 있어부터 아 너무 얇아진거 아닌가 이거? 멍청한 아오니 아 눈사람들인가 봐 이거 눈사람 와 아오니 눈사람 에? 빙그러어 눈사람을 죽이지 마 와우 착한 녀석들이야 오우 헤헤헤 멍청한 아오니 녀석 날 못찾다니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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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한 아오니 녀석 절대로 날 못찾는구만 이거 그림이 왜 튀어나와있지? 뭐야 이거 어떻게 오잉? 그림이 좀 튀어나온거 같은데? 이거 기분탓인가? 오니 사람 모양인거 같기도 하고 오니 사람이였구만 이 녀석 이쪽으로 와 오우 오우 이 녀석 사람이였구만 이 자식이 어떻게 찾아내지? 하하 하하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숨었구만 음 하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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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올라간 사람은 없겠지? 음 2층 2층 아 너무 얇아서 안보여 어 나 내가 못찾는 내가 못찾는건가? 네 아니면 내가 봤는데 지나친건가? 그건 아니다 오니? 아아아 아아아 원래 사람의 심리상 이런데 숨지 않습니다 맨 2층에 있는 법 사람의 심리는 제일 멀리 있는 곳을 가는 법이지 바로 맨 2층으로 간다 하하 하하 너무 전국을 찔렀나? 하하 나 방금 봤는데? 누구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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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누구냐 하하 하하 야 누구야 어떤 돌중이야 아하 흐하 땡! 찾는다! 찾기 쉬울 것 같은데? 응? 사랑을 했다 야 뭐야? 야! 왜 이런 소리가 왜 나와? 우리 딸 추억이 됐다 보내는 우리의 몸을 안아주게 말 네 속을 찾아야 돼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들러 야! 그만해라 그만해라 니가 없어 근데 원래 도망간 거 아니에요? 김니아 누구죠? 벽돌 누구죠? 김니아죠? 오케이 김니아 탈락 별거 아니네 티가 빡빡 티가 빡빡 나는데? 흠 아 여기 아닌가봐 여기 없나봐 지하로 간다 자 이제 진지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나 절대 안 걸릴 것 같아 저도요 어허 어허 아 이거 다 절대 못찾아 어허 우리 이제 힌트 줄까 그냥? 아냐 아냐 8분이나 남았는걸 뭐 3분 밖에 안 남은 거잖아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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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모두 한 명을 못찾아 흐흐흐 와 이렇게 안 보인다고? 이게? 내가 다 돌아다닌 것 같은데 이제? 멍청한 녀석 이걸 못찾다니 난 1층에 있다 오케이 오케이 저는 2층에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조금만 하지마 진짠데 알았어 알았어 어 뭐야 여기 그림이 있네? 왜 qué? 어허 미안하지Es 야 이녀석 이여석 contributing 어 рек 아우 얘아아아 아 restricted 이겼다 아ело 으 הק 똑같이 오게 왜 못찾는 거야 왜.. 왜 못 잡는거야 아 진짜 못참는다 아아 진짜 또 놓쳤네 저거 아아 못 잡쥬? 어이 나 진짜 안보이나봐 내가 1층에 있다구요 1층에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진격가 공포 와 이거 진짜 안보이는데? 야 잠깐만 안돼 여기로 오지마세요 같이 가 같이 나도 살려줘 나도 살려줘 이 멍청한 녀석 뭐니? 멍청한 녀석 어.. 이 이 이 이 이 어이 형... 이게 어디야. 어 뭐야. 아 모자 같다 저거 아 일단 저기 벽돌하고 자 1층을 좀 샅샅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이 많이 숨었네 이 눈사람은 뭐야 어? 찾을 생각을 해야지 이걸 죽으면 어떡해 찾을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저기 어이 가만히 있어 이 녀석 어떻게 숨은거야 봐봐 어? 정체를 밝혀 나는 도택이다 이 녀석 얼굴을 벗어봐라 이 녀석 눈사람이였구만 어?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아 이렇게 숨을 줄 몰랐네 또 어? 자 이제 누구 남았어? 요 루루 단미호 아흥 이 녀석 또 숨어있네? 이.. 야 거기 또 들어가는거 알겠지? 야! 거긴 안돼! 왜spann 이 멍청이 어려서 돌아갔다구? 아아랑아raph 들켰다 지구 안막해도 얘기한 거 이 멍청 red 아으 아으 아이고 잘 뛴다 잘 뛴다 야아악 땅시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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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 얘 안죽어 얘 왜 얘 안죽여 야은 아..잠깐만.. 야 저거 뭐야! 와 실컷 놀려놓고 안으로 들어가는거봐 아 안되겠다 다른일 해봐야겠다 안되겠다 얘는 안되겠다 뭐야 나 안보여 나? 뭐지? 여기 쓰는거 맞나? 아 이럴수가! 여기 뭐야 이거 저기 뭐야 엇!! 발광석종이??? 아 뭐야 난 실이야!! 이 멍청하녀석 세매랭이 안죽는구만 안되 빨리 도망쳐야되 빨리 시간으로 도망쳐야된다고 어떡해 어떡해 이것도 좀 뚫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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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여기 뚫어봤자 못 때리잖아 멍청한 녀석 여기 있으면 못 때리지? 멍청하구만? 멍청한 녀석 여기 있으면 못 때리지? 아래도 괜히 아하하 멍청한 녀석 이런 레버 하나 정도 있어야지 아하하 아래 아래도 아래 아하하 어? 뚫뚫뚫어? 잠깐만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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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거 자부심까지 아니야 딴 데 가야겠어 아니 벽돌이라서 진짜 안 보여 아 아 잠깐만요 아 이런 벽돌 종이녀석 어 어 어 아 아 아 야 쟤 진짜 못찾겠다 얘 너무 달리길 잘해 야 진짜 쟤 못찾겠다 와 2분밖에 안 남았다 너무 잘 뛰어 아니 진짜 이게 진짜 안 보이긴 해요 여러분 종이라서 음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깜깜해서 안 보여 깜깜해서 안 보여 아 깜깜해서 안 보여 어 됐다 됐다 뭐야 어디서 만 야 이런 게 어딨어 야 이런 게 어딨어 야 모래 안에 숨는 게 어허허허 아니 방금 깐 거야 방금 아니ㅠㅠ 아니요 저도 남았는데요 아 맞다 오케이 빨리 찾아봐 어디야 여기에 레이더 Esse 발광석이니까 저 근처에 있겠지? est 어디Where 30초 오플 arb 요요요 4층이에요 4층 오플끠 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 나이스 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ā 이십초 이십초 십팔 십aľ 십욕 아아아아 레이더어 어허어 어딨어 어딨어 안보여 어 저 위에 있다아 6 5 3 2 1 아 놓쳤다 아아 이건 뭐 달리기로 달리기로 숨어 얘는 그림으로 숨는게 아니야 저건 으흐흫 완전 잘 해달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잉여매님이 한번 숨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슈퍼 슈퍼